에버빌렐나 엠버서더 엑소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에버빌렐나 엠버서더 엑소의 찬열입니다 오늘은 에버빌렐나의 4가지 제품을 직접 소개해드리려고 왔습니다 우선 첫번째 플러스 피어레스 세럼 스킨 파운데이션 굉장히 가볍고 커버력이 되게 좋아서 베이스로 쓰기 굉장히 좋더라구요 네 그리고 두번째는 플러스 쉐입 앤셋 브로우 세럼 듀오인데요 이렇게 양쪽으로 열립니다 이게 이렇게 양쪽으로 열려서 굉장히 실용적이고 땀을 많이 흘리는 경우에도 잘 안지워져서 정말 좋습니다 네 그리고 그 다음으론 세번째 플러스 세럼 틴트 립밤 촉촉하게 보습이 되면서도 색깔이 되게 다양하고 예쁜 제품이에요 이게 너무 좋아서 물어보니까 비타민 E, 시어버터, 히알루론산 등이 들어있다고 하더라구요 그리고 마지막 플러스 투웨이 케이크 세럼 파운데이션입니다 네 이 파운데이션은 자외선 차단에도 굉장히 효과적인 데다가 촉촉하기까지 해서 굉장히 추천을 드리는 제품입니다 네 제품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아래 설명란에서 확인해주세요 에버빌렐나 포 유어 뷰티 에버빌렐나 포 유어 뷰티 오Zen 감사합니다.